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, 챗GPT의 인기가 뜨겁습니다. 출시 두 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하자 한국어 챗봇을 개발하려는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AI 챗봇 챗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물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일일 사용자 수가 지난달 1,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에 걸린 시간을 보면 구글이 8년, 유튜브가 2년 10개월, 페이스북이 3년 2개월인데 챗GPT는 단 2개월입니다. 결국 출시 두 달 만에 월 구동료 20달러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 이용자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높은 수준의 에세이와 논문을 단시간에 만들어 교육계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등 관심만큼 논란도 큽니다. 더 종교해질 챗GPT가 가져올 변화와 충격에 주목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자체적인 한국어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는 올 상반기 안에 검색 기능에 집중한 AI, 일명 서치GP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검색 결과의 품질과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경험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실험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.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, 서치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. 지난해 말 한국어 특화 버전의 KOGPT를 공개한 카카오는 이를 대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. 초고대 AI 확장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편파적 정보를 걸러낼 공정성, 조작권 위반과 같은 윤리적 문제 등 각종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